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초보도 가능한 영어, 한국어, 빠르게 바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얘기하려고 하면 아, 이거 뭐라고 하더라? 라고 시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제가 정말 3초 이내 빠르게 바꿀 수 있게 의미도 설명해드리고 문장 구조도 같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뭐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의견 같은 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영어로,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what부터 꺼내주시면 돼요. 강세를 강하게 넣으시면서 what, what 그 다음에 너가 뭐를 하고 싶은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want to 동사를 떠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I want to 하면 내가 뭐뭐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do you want to do?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도 평상시에 I want를 사용해서 정말 다양한 문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I want to play tennis. 저 테니스 치고 싶어요.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I want to study English. 저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물어보고 있으니까 what do you want to do?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라고 되어 있죠. what의 강세 중에서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네, 직접 입으로 따라 하셔야지 이걸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나요? what do you want to do?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예상을 내가 딱 했는데 그대로 상황의 결과가 이루어진 겁니다. 에이, 저 그럴 줄 알았어요. I knew it. I knew it. 이런 짧은 표현은 더더욱 한 호흡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no 동사를 사용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걸 말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과거형을 사용해서 I knew it. 저는 그거를 알았어요. 이 말을 바꾼 뭐죠?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되는 거죠. 에이, 야 너 그걸 까불다가 넘어진다? 진짜 넘어진 거예요. 헤이, I knew it.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상한대로 상황이나 결과가 일어났을 때. 뭐라고요? I knew it. 바로 얘기해보세요. I knew it. 머릿속에 상황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좀 더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하곤 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 그럴 땐 우리가 막 질책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위로를 해주는 게 더 좋겠죠. 이 표현을 써보세요. We all make mistakes. 실수를 하다라고 할 때 이 하다를 어떻게 꺼내지 두 동사를 쓰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걸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Make mistakes 하면 실수를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 실수 하나 하는 걸 make a mistake. 그런데 이제 다양한, 많은 실수를 하면 make mistakes.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We all make mistakes. 실수를 해서 좌절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맨날 실수 투성이야. 이런 식으로 자책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주면 된다고요? We all make mistakes. We all make mistakes.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라고 하고 있죠? 잘못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우리는 한국말로 어...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You have the wrong number. 이것도 주어를 U로 두면요.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뭘 가지고 있죠? The wrong number. 잘못된 번호를 가지고 있다. 상대방이 원래 전화하고 싶던 데가 있는데 잘못된 번호를 가지고 있는 바람에 저한테 잘못 전화를 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라고 할 때 이 표현이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원어민이 사용하는 표현을 어떻게 만들까? 아... 주어, 동사를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동기화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You have the wrong number. 많이 따라하면서 입에 착 붙여주셔야 됩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You have the wrong number. 그렇죠? 다섯 번째는요. 다신 그러지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딱 한 겁니다. 야, 그거 다시 그러지 마라고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싶다면 Don't do it again. Don't do it again. 이렇게 말해보세요. 일단 상대방한테 뭐 뭐 하지 마! 라고 하고 싶다면 Don't. 주어 빼고 바로 동사부터 여기서는 부정이니까 Don't.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강세는 물론 강하게 넣어주셔야겠죠? Do it again 하면 그거를 한 번 더 하다. Again. 강세를 뒤해주면서 Again이 아니라 Again. 그러면 한 번 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Don't do it again. 한 번 더 그러지 마.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아휴, 뭐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마. Don't do it again. 한 번 더요. Don't do it again. 네,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 상황이다. 라고 연기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 표현은 보통 여행지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헤어질 때 많이 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ave a good trip. Have a good trip. 이렇게 했어요. 가집니다. 어떤 걸 가지죠? 좋은 여행을 가집니다. 이게 좋은 여행 되세요.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을 nice, awesome, gorgeous, fantastic 등등 여러분이 아닌 좋은 의미랑 같이 섞어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보통 Have a good trip. 이거랑 Have a nice trip.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물론 다른 거 써줘야 되지만 제일 기본적이면서 많이 사용하는 이 두 표현이 저한테는 착, 잘 달라붙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착, 잘 달라붙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좋은 여행 되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Have a good trip. 자, 이제 뭐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손을 뜨면서 Bye bye. 이것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더 하면 좋다고요? Have a good trip. Bye. Have a good trip.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Have a good trip. 네, 앞에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라고 묻고 있죠.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것인지 뭔가 확정된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볼 때는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Oh, what are you doing? 또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이 B 플러스 I인지 진행형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거야? 이것도 물론 맞는 표현인데요. 뒤에 어떤 표현을 쓰는 거에 따라서 지금 뭐 하는지 혹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정된 느낌의 미래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죠. 이거는 지금보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아, 미래 느낌으로 이번 주말에 뭐 할 겁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을 가지고 오면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내일 뭐 할 거야? 이 표현을 한 번쯤 써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tomorrow를 This weekend. 이번 주말로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겁니까?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한 번 더 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그쵸?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제가 한 말은 그게 아니라고요 라고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했을 때 아,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That's not what I said. That's 그것은 뭐뭐입니다. That is를 줄여서 That's 원어민들 이렇게 줄여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걸 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해보세요. That's That's 그것은 아닙니다 하면 아니다. 낫의 강세를 강하게 주셔야겠죠. That's not That's not 무엇이 아닌가요? What I said 제가 말했던 게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고요. What이 문장 처음이 아니라 중간에 쓰이면서 What 주어 동사하면 뭐뭐 하는 것 이라는 의미가 돼요. I said 내가 말했던 것 이렇게 완성되겠죠. That's not 그거 아니에요. What I said 내가 말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That's not what I said 한 번 더요. That's not what I said 그쵸? 아주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나 너에게 빠졌어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냥 좋아요. I like you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런 표현도 있지만 정말 푹 빠졌을 때는요. I'm into you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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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상상해 주시면 돼요. 우리도 무언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을 때 아 나 요즘 클래식이 막 푹 빠졌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게 바로 I'm into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패턴어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I'm into you 난 너한테 빠졌어 I'm into fashion 요즘 패션에 푹 빠졌지 뭐야 I'm into I'm into 나 골프에 푹 빠졌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푹 빠져있는 거 뒤에 바꿔가면서 써주시면 돼요. 이 표현은 약간 느끼할 수도 있겠죠? 나 너한테 푹 빠졌어 I'm into you I'm into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열 번째는요. 주말 어땠어요? 라고 하고 있죠? 월요일에 사람들을 만나서 하면 정말 좋은 인사입니다. 주말은 어땠어요?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How was까지는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어땠어요? How was 어땠어요? How was 그 다음에 궁금한 걸 넣어주시면 돼요. 주말이 궁금하다면 your weekend 여행 갔다 와서 어? 여행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How was your trip? 이렇게 하면 되고요. How was your game? How was your test? 이렇게 내가 궁금한 것들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랜만에 만났을 때 혹은 뭐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만났을 때 좀 어색하잖아요. Hi, how are you? 물론 이걸 많이 사용하지만 하나 더 플러스하자면 이걸 추천드려요.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어요? 다 같이 해볼게요. How was your weekend? 한 번 더요. How was your weekend? Good job!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즐거운 여행이 되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네, 여기서 바로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표현들을 가지고 오면서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만나다 보면 나중에는 툭 하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다른 분들 댓글 보거나 혹은 제 강의 다시 한 번 쭉 되돌려 봐서 아, 이거지라고 한 다음에 한 번 적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깊숙이 오랫동안 생생하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한 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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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